멤버들의 짝꿍들이 함께 찾아봤어요. 우리 언니는 장교 1등의 넷생님. 한 번에 끝내요. 규칙 꼭 짱이다 짱 짱. 아 저 집에서 지압 슬리퍼 신고 다녀요. 거짓말을 하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간대요. 뭔가 표정이 진짜 아니신 것 같아요. 혼방에서는 서로 이제 믿으면 안 되니까. 주름이 너무 이상하고. 아 예나에요. 아 예나에요. 박하성 뭐 그렸어. 다음은 너에요. 다음은 너에요. 이 동영이 너무 거절려요. 너무 괘진감이 들었어요. 뭐야. 개. 개. 거방. 뭐야. 개. 안했어. 야 안했어. 잘했어. 어. 오케이. 얘네 갔어. 114. 훌륭한 인간입니다. 축하한 Jenny. 그리고 함께. 구합니다.